Q. 융한의 소원 자아... 안녕하세요 융한! 저는 오늘은 무엇을 할 것이냐 오늘은 저희의 바켓 리스트를 소원을 이루는 날이에요 저희가 한국에서 그때 다 같이 모아서 버킷 리스트를 썼었는데 그게 이제 지금 오늘 하는 거 같아요 여기 있습니다 맞아요 그래서 이제 이거를 뽑아서 하는 건데 저는 이제 힘든 거, 일찍 일어나야 하는 거 어려운 거, 뭐 그런 거 안 썼거든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그리고 이제 저는 법카로 옷 사기 법카로 맛있는 거 먹기 이런 거 적었는데 안 나온다면 조작입니다 막 산책하기 이런 거 나온다? 저거 근데 산책하기 썼었어요 썼다고요? 피크닉 가기 그냥 뽑죠 근데 이거 하나 뽑고 나서 나머지 거 다 확인해 봐서 혹시 똑같은 게 막 써지 않겠지? 이거 또... 바베큐 맛집 가기는 아니겠지? 바베큐 맛집 가기는 아니겠지? 달라 일단 믿고 갈게요 아 내가 안 뽑아버려 내가 뽑아? 응 이 안에 걸 뽑아버려 이 숨겨려 있는 거 같은 거 봐봐 뭔데? 해변 걷기? 해변 걷기를 썼다고요 누가? 썼다고요? 해변 걷기? 바다 가기 바다 가기 아 근데 해변 걷기 나쁘지 않아요 해변 걷기 좋아요 오늘 날씨 좋아서 네 또 진식이 형이랑 같이 하는 거니까 좋네요 재밌을 거예요 진식이 형이 또 제 첫사랑이고 이상형이기 때문에 행복한 진식이 형이랑 같이 해변을 걸을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가볼까요? 저희가 미국 바다 갔을 때 날씨 좋았던 적이 없는데 오늘 처음으로 좋거든요 진짜로? 그래서 희망을 걸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무조건 바람 물고 했었는데 렛츠고! 렛츠고! 무슨 일이 일어났죠? 자 저희가 무슨 아이돌입니까? 비의 아이돌입니다 저희가 바다를 가려고 했는데요 가는데 1시간 정도 걸렸네요 근데 그 1시간 후에 딱 집중호우가 포우! 포우가 되는데요 싹! 이제 저희 비의 전적으로 말씀드릴 것 같으면 이제 저희가 처음 미국 연수기를 갔을 때 그때 바다에 갔을 때 비가 왔고요 네 서니사이드 뮤비를 저희끼리 찍으러 갔을 때 쨍쨍하다가 저희가 도착하는 순간부터 비가 내리기 시작해요 바로 저희가 울산 음주에 갔을 때 울산은 이제 바닷가 다니니까 바닥 근처! 바다가 있는 도시에만 갔는데도 비가 왔어요 그리고 저희가 컴백을 할 때마다 그 컴백 첫방이나 미펜을 할 때도 비가 항상 많이 그 친구도 이제 비가 와서 비가 간다고 하는데요 여기서 이렇게 슬퍼하고 안주할 사이퍼스가 아닌가 맞죠 그래서 어떤 해결책을 찾았죠? 아 공주를 모아라 예~~ 사실 더 이득이라고 할 수 있어요 이제 바다는 한 시간 걸리는데 거기는 걸어서 한 20분 30분 정도 더 가까운 곳에서 맛있는 것도 먹고 재식이 형과 오붓하게 고기도 구워봤고 휴스턴는 덜이 더 구워농하고 휴스턴 없습니다 그냥 가면 돼요? 버터와요 걸어가자 이지 피즈 레몬 스퀴즈 근데 이정도면 껌이죠 진짜 껌이기는 봐봐 야 뭔데? 거기 렛츠고 아 이거 공기가 뜻인데? 사우나인데 사우나? 야 이거 살짝 그 동남아 바이브인데? 따뜻하냐 여기? 여기다 여기요? 맞아? 확실해? 맞아! 아마도 근데 저희가 이때까지 갔던 도시들이 다 좀 외곽이었어요 근데 뭔가 여기는 휴스턴 한복판인 거 같은 게 굉장히 고층 빌딩이 많아요 빌딩들이 많아요 고층 빌딩 살짝 거기 느낌이에요 여의도! 여의도 느낌입니다 거의 다 왔어요 네? 그대로인데요 시간이? 자 근데 여기서 놀라운 사실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뭔데요? 지금 시간이 몇 시죠? 7시 15분이죠 근데 거리에 사람 한 명도 없습니다 여기 유명도시 같아요 여기 뭐야? 이 넓은 거리에 사람 한 명도 없다 이게 맞아? 신기하죠? 자 날씨가 저희가 분명히 아까 처음에 도착했을 때는 날씨가 좋았거든요 화창했는데 갑자기 이렇게 바람이 불고 이게 왔나? 비가 온다고 하는 게 역시 사이코스 비를 몰고 다닌다 비의 아이돌 이러다 다음 컴백하는 날에도 비 오는 거 아니야? 몇 분 더 가야 돼요? 왜 아직도 31분이죠? 아 시작을 안 눌렀네 26분 남았어요 지금 저희가 호텔에서 나와서 지금 한 7분의 2 정도 왔거든요? 네 근데 이제 사람을 3명 봤습니다 이때까지 차는 많이 보이는데 아 차도 없는데 솔직히 노래가 나오거든요? 프리스타일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앞으로 쭉 가면 돼 이제? 아니 근데 이게 아까부터 이게 진짜 이즈 피지 레몬 스쿠이지 앤 미션인 게 한 6분의 1을 걷고 꺾어서 쭉 가면 도착이거든요 저희를 너무 유증예찬으로 보신 게 아닌가 어? 아 사람들의 관중들의 환호 소리가 들린네 저기서 우리를 찾고 있는 거 같아 뭐.. 뭐야 이상한 나라의 앨리스요? 저.. 뒤에서 막 갑자기 뛰어오는 거 아니야? 그러면 이제 갑자기 좀비 세상으로 바뀐다 좀비 아포칼립스 이제 만약에 그런 세상이 오지 않아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는지 제가 딱 알려드릴게요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냥 반팔티 같은 거 입고 밖에 나와요 이러고 서 있어요 그러면 물거든요 좀비가? 그냥 웬만하면 처음에 물리는 게 나아요 아니요 제가 봤을 땐 좀 일단 가만히 그 경계할 필요가 있어 어려운 좀비들은 보내고 아가 좀비 한 명만 데려와요 그래서 안 아프게 한 번 물려 그게 맞아 아 근데 만약에 조금이라도 더 살고 싶은 사람들은 어떻게 하면 되냐면 집 밖으로 나오지 마세요 굳이 괜히 귀찮게 더 살아보겠다 하시는 분들은 일단 욕조 맞고 물을 받아요 물이 일단 많아야 되거든요 물 받으시는 데다 물을 다 박아놓고 그리고 이제 머리를 지켜요 머리를 지키라 네 머리카락을 지켜요 움직이는 칵테일 바인데 아 근데 저기서 멈추면 조금 이따 저기서 만나면 민망해지는데 어떡하지? 조금만 느리자 그럴까? 여러분 알죠? 친구랑 인사하고 헤어져서 가는데 같은 길일 때 민망한... 자, 아니 앞으로 쭉 가면 된다니까요. 이제 핸드폰은 필요가 없어졌습니다. 여러분, 비가 와서 우버를 불렀습니다. 제대로 되는 게 하나도 없네요. 하지만 고기를 맛있게 먹을 거니까 괜찮아요. 도착해서 다시 카메라 켜겠습니다. 우버야, 빨리 와. 우버 타고 도착, 도착! 제가 도착했는데요. 근데 여기 벌써 코리안 바비큐 냄새가 나요. 그러니까요, 바비큐 냄새. 이렇게 가까운 거릴 줄 알았으면 진작에 타고 올 걸 그랬는데요. 근데 지금 또 비가 오기 때문에 빨리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빨리 들어가 보도록 하죠. 코리안 바비큐 식당에 도착을 했고요. 놀랍게도 코리안의 애니원. 훈련도 없어요. 그리고 무료, 여기 있는 모든 메뉴가 무한 리필이에요. 자, 형 먹어볼래요? 저는요. 젠특 양념갈비. 그거 먹을래? 저도 먹고, 차돌박이. 오징어 테이크는 뭐야? 삼겹살. 야, 대창도 있어. 저희 그러면 그걸로 바로 시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뭔가 근데 퓨전 한식인가 봐. 과연 잡채가 어떤 맛일지. 말씀드리는 순간 샐러드가 나왔습니다. 샐러드가 그거였네. 겉절이었어요, 샐러드가. 자, 미국 겉절이 맛보도록 하겠습니다. 겉절이 맛은 아니에요. 그냥 상큼한 샐러드 맛이에요. 겉절이 맛보도록 하겠습니다. 맛있겠네요. 자, 여러분. 드디어 첫 고기가 나왔고요. 짠하고 먹죠. 짠! 짠! 아, 맛있어. 아주 맛있어. 한 명도 먹던 맛입니다. 바다 가는 거보다 1,000만 명 난 것 같아요. 아, 진짜 200점씩 먹겠는데? 자, 잡채자! 자, 여러분 잡채가 나왔는데요. 자, 라이스 케이크 가요. 떡꼬치야? 시장 떡꼬치 맛나. 표기 앞에 펼 것 같은 맛이에요. 자, 그리고 잡채가 진짜 신기해요. 잡채가 아닌 것 같아. 맛은 잡채인데 당면이 덜 익은, 근데 좀 잡채스럽지 않게 잘려 있는데 잡채 맛은 나와. 맛있는데? 안녕 갈비야. 저는 이제 사실 제일 좋아하는 갈비 진식이 형 어머니가 해주신 L.A. 갈비거든요. 그게 진짜 맛있는데 과연 견줄 수 있을지. 여러분 갈비가 진짜 맛있어요. 진짜 리얼 갈비 맛이에요. 삼겹살이 찐인데? 삼겹살을 못 먹다니. 뭐가 몰리냐? 제가 진짜 비계 못 먹거든요. 그래서 국밥 먹을 때도 국밥에 있는 고기 다 친구들에게 나눠주고 그럽니다. 근데 이제 얇은 고기는 먹으면. 맞아. 대표 삼겹살은 먹으면. 웃지 마세요. 웃기긴 함. 지옥에서 온 연양찌개. 순두부찌개 아니에요? 야 순두부찌개 맛찌개인데? 이거 뭐야? 맛집이잖아. 아니 한국의 맛이야. 맞아. 저 미국 와서 먹은 식사 중에 제일 만족스러운 식사예요. 근데 진짜. 이거 뭐야? 오늘 여기 와서 다행이다. 한 칭 보니까 기분이 좋아졌어요. 갈비? 저도 갈비요. 갈비가 제일 한국 맛이랑 똑같은 것 같아요. 다행이다. 생강 아니야? 근데 이게 어떻게 돼지국이야? 저 빨간 게 돼지국이야? 아 하와이안 스테이크네. 하와이안 스테이크 먹어보겠습니다. 야 이거 진짜 두껍다. 아 진짜 맛있다. 하와이안 스테이크가 진국이네. 드림 워 하와이안 바베큐. 아 근데 알고 보니까 하와이안 바베큐가 아니라 특등심이었으면 어떡해. 맛있는 거 같지 않아? 아니야. 아니야? 근데 진짜 그러면 어떡하지? 내 말이 맞았어. 웃긴 거야. 아니 아까 분명히 하와이안 스테이크. 아니 스테이크라. 무조건 두꺼운 게 스테이크인 줄 알았는데. 젠특 등심이었는데. 아니 무슨 젠특 등심이 그렇게 생겨. 아 진짜 속상하네. 근데 여러분 아시죠? 원래 처음에 젠특 등심도 파는 게 안 좋았어요. 다들 비주얼 보고 실망했는데. 맛있었잖아요. 하와이안 스테이크도. 혹시 모릅니다. 과연 하와이안 스테이크는 맛있을지. 아 그냥 엘레이 갈비 맛있을 거 같은데. 그러게. 일단 냄새는 엘레이 갈비에요. 엘레이 갈비야. 맛있지? 네 저희는 이제 다 먹었습니다. 일어나 보도록 하겠습니다. 비가 와서 우버를 타고 가야 될 거 같아요. 우버 타고 가겠습니다. 네 저희는 지금. T A X I. 택시. 네 탔고요. 오늘 정말 즐거워가려고요. 바다를 가는 것보다 한 6,000배. 14,000배. 더 훨씬 좋은 고기를 먹어서 행복했고요. 저는 바다 갈 바에는 고기 먹었어요. 젠특 등심. 젠특 등심 여러분. 아주 좋았습니다. 꼭 드세요 젠특 등심이. 너무 맛있었어요. 안에 육즙이 그냥. 그러니까 육즙이 무슨 1.5리터예요. 자 오늘 이렇게 맛있는 고기를 진식이 형과 먹어서 너무 좋았고요. 거리도 걸어올 수 있어서 너무 좋았어요. 힐링 됐습니다 힐링. 그러면 이제 저희는 쉬러 가보겠습니다. 다음 사람 파이팅. 파이팅. 이제 지금 바로 여리고аст parte. 아멘 alright? 그리고 저희가 그 함리드로 Agent 5입니다. 힐링いた Casey입니다.